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축제가 곳곳에 열리고 있고요 또 여러 공연장의 무대에는 여러 작품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은 지금 축제를 즐기기도 또 공연장에 가기도 참 힘든 시간인데요 그래서 송혜민의 시선 문화를 읽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여행하는 기분으로 세계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나 혹은 이색적인 공연장으로 안내해드리는 세계의 공연장을 가다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아시아의 공연장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대극원 또 일본의 숨은 공연장인 이시카와 현립음악당 그리고 대만의 이색적인 공간으로 구상 중인 가오슝 국립예술센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떠나볼까요? 중국 국가대극원입니다 2007년 베이징 천안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국가대극원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폴 앙드레가 설계한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의 모양은 개관과 함께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달걀을 옆으로 누인 듯한 방구형 모양의 건축물로 그 주변에는 인공호수가 공연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공연장 외관으로 화려한 불빛이 번져나오는데요 그 불빛이 수면 위에 비치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알이 눕혀져 있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공연장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그리고 드라마센터를 갖춘 종합공연장인데요 중국의 전통예술과 경극이 주로 오르는 곳은 1040석의 드라마센터입니다 중국어 표기로는 히그건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의 공연은 국가대극원 소속의 경극단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좀 가까운 나라지만은 사실 공연예술시장으로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국가대극원에 오른 한국예술가나 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1993년부터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2018년에 서울시 국악관연악단이 국가대극원 무대에 올라서 아리랑 환상곡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노래인 천밀밀, 워량 대표 아적심 이러한 노래를 비롯하여 또 중국의 전통 민요인 모리화를 국악관연악단과 또 국악기에 맞게 편곡하여 선보임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우리 음악을 좀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제는 중국의 지도를 벗어나서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전통음악관연악단인 대만국립국악단은 2014년에 내안하여 국립극장에서 국립국악관연악단과 함께 합동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2019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함께 교류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만에서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 곳이 가오슝 국립예술센터입니다 가오슝은 대만의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1863년의 첫 개항 이후에 여러 외국인들이 드나들면서 국제적인 분위기와 자유로운 교류의 분위기가 형성된 도시인데요 가오슝 예술센터는 이곳의 2012년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등 4개의 공연장을 갖춘 종합공연장인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분위기의 항구도시다 보니까 세계 곳곳의 예술가와 단체들이 여러 작품을 갖고 가오슝으로 모이는데 그러한 역할의 중심을 가오슝 예술센터가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제라든지 무용 페스티벌 또 서커스 페스티벌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가오슝 예술센터의 또 건축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나무의 모양을 좀 따라서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허공으로 난 줄기가 넓게 번지는 반얀나무의 모양으로부터 착상하여 이 공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오슝 예술센터를 공중에서 조망하게 되면 4개의 공연장을 덮고 있는 일종의 단일 지붕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인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2018년에 가오슝 국립예술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룹 고레아나 듀오버 같은 창작 국악 그룹들이 가오슝 예술센터에서 열린 웨이웅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함으로써 대만에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 예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끝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신국립극장, 오페라시티 콘서트홀, 산토리홀, 도쿄문화회관, NHK 심포니홀 등 세계적인 음향과 시설을 갖춘 유명 공연장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도쿄를 살짝 벗어나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공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일본을 들릴 때에 여러 공연장을 들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연장이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이죠 이렇게 서양식 콘서트홀로도 유명하지만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의 자랑이라 한다면 일본의 전통음악인 그들의 민족음악인 방악을 주로 연주하는 방악홀이 함께 붙어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공연 예술인 가부키를 올리기에 적합한 구조로도 유명한데요 가부키에 활용되는 회전무대나 또 등장인물이 등퇴장하는 호나나 미치 등 다채로운 무대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에 위치한 방악홀에는 2018년에 남원시립 국악단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자와시는 한국의 온천이라든지 여러 유명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문화적으로 본다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악당 내부에는 가나자와시의 특산품인 전통공예를 응용한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로비에는 전통공연 예술에 사용되는 여러 공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연 전에 이를 감상한다면 자신들이 볼 작품에 대한 깊이를 더할 그런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중국의 국가대극원 또 대만의 가오슝 국립예술센터 일본의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은 공연장이기 이전에 도시의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고 또 그들의 공연 문화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현민의 시선 세계 공연장을 가다 이 시리즈는 10월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또 제가 세계의 멋진 공연장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